음.. 4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똥같은 탑에 4시간 있었으니까 정신이 나요 나가버렸군 블리트 바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니 킹뿜기 왜 이렇게 세냐 진화 마렵다 진화 없으면 힘 빠질텐데 어림도 없지 바로 진화 벗기 구상도 필요한데 상점 바로 갈걸 어.. 얘네가 완벽 카운터지 아아.. 아아.. 대카운터 병번개 상점 가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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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 얼어붙은 알 얼어붙은 알 얼아.. 필요할까 무감각 잡을 때 3R시대의 느낌이 난다 아 근데 이제 구상도 필요 없네 무겸객 작은 상자들아 난관도 너무 많지? 내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난관이 불타는 조약이랑 기사회생정으로 기사도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날라가 볼리네 상태가 전투체배는 한장만 넣고 불조약을 넣어서 덱을 누리자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심지어 보스가 하드카운터인데 육강령이랑 불붕기 대결 한번 하자 누구 불이 더 센지 나 이게 불이다 까불지 마라 어딜 가미 스네코도 필요 없고 아 왕관 괜찮겠는데 아니면 현자의 돌할까 이게 기사생 필요해서 왕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물카구나 아 물카고 고고고 엘리트 잡을까 상점 가서 다른 거 찾아볼까 사실 뭐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 보이긴 해 불 붕기가 이렇게 세단 말인가 됐 질린 언제나 단순한 변 효과 없음 재물? 불조약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선택받은 자 가소롭네요 겁나 세네 진짜 필요 없는데 헤헏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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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비 어, 쏘세요 은근히 되게 불안정하다 골칫거리 40딜 골칫거리 40딜 나리같은거 있으면 좀 덜 맞을라나? 불의 정령 아이 무감각 줘버릴까? 흐음 쩝 기사가 빨리 나와야 될텐데 이거 꼭 써야돼? 흐음 삥떼 꼈다 오 소용돌이 네크로 수돌바렷다 네크로 수돌바렷다 치 다수인 지옥갔어요 흑둠의 봉 야 어포 무감 삶 다 챙겨놨다 빨리 님만 오면 고 빨리 기사회생 빨리 기사회생 님만 오면 고 빨리 와라 기사 회생 극장 기다릴게 흑둠아 4렘 5렘 4렘 5렘 4렘 이렇게 꼬일수도 있네 돋고 써야될 것 같다 맞고 쫄았다 지금 몸박을 그냥 지울까 소멸 카드가 계속 안 나오는데 엔트로피 무가 머포 둘 다 놀고 있어 축 아무 일도 안 한 하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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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좀 급하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약간 좀 가릴 때가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노광이어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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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른 파워카드는 다 뭐였을까 손도 깔끔 진짜 허접한테 허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너무하잖아 심장아 넌 최선을 다했어 포기하지마 영웅팔 완넘 수집가도 두 개 했네